네, 앞서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올 한해 국내 증시를 이끌만한 업종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 업종은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이런 업종은 또 무엇이 있을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대응 달력 좀 챙겨볼 거고요. AR 인베스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신년 특집을 맞이하여 우리 팀장님과 함께 시장 전체에 대한 그림을 좀 확실하게 교려볼까 하는데요. 먼저 좋아 보이는 업종 먼저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꼽아오신 베스트 업종은 어떤 걸까요? 탑3? 이 정도로 한번 요약해볼까요? 네, 그래서 뭐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리는 거 아니죠? 하나씩. 하나씩 한번 풀어주세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제약바이오입니다. 가장 주목해야 될 섹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보시면 이제 최근 들어서 코스닥 중소형 성장주의 투자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대형주로만 수급 쏠림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수익률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수익률이 낮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요. 하지만 중소형 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권의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가격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가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수급 유입이 코스닥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어쨌든 대표주라고 한다면 코스피에서는 IT인데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반등하게 되면 당연히 대장 섹터라고 볼 수 있는 제약바이오주가 가장 먼저 강한 반등을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부터 한 열흘 정도 남았고 제약바이오 업계의 사실상 최대 행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는 1,500개사가 출범을 합니다. 국내 업체도 한미약품, 셀트리온, 제넥신 한 열몇 종목 정도가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져요. 거기서 신약 관련된 성과도 많이 발표할 것이고 기술 수출 계약이 맺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술 수출 계약이 맺어지면 제약바이오주의 주가에 큰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반기에는 최대어로 꼽히는 SK바이오팜이 상장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SK바이오팜이 자체 개발한 뇌전증 발작 치료제 엑스코프리가 최근 미국 FDA에서 시판 허가를 받은 상황이에요.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높고 SK바이오팜이 상장할 때 아마 굉장히 많은 경쟁률 혹은 자금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SK바이오팜 상장 시점에 또 한번 제약바이오주의 분위기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종합하자면 중소형 코스닥 주로 수급이 몰리게 되면 대장격인 제약바이오주가 일단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JP모건 컨퍼런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SK바이오팜이 또 상장 예정에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 종합해 봤을 때 올해 가장 주목해 보셔야 될 섹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 걸고 보실 것 같아요. 상당수의 개인 투자자분들 포트폴리오 안에 바이오 하나쯤은 담겨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애 많이 먹었었던 종목들도 있을 거고요. 탑픽은 뭘로 보세요? 바이오 다 좋은데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변동성이 커서 어떤 종목이 진짠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간 전략 개념이니까 단기보다는 좀 길게 갈 수 있는 종목들로 대부분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셀트리온입니다. 모든 분들께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어서 식상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제가 이 자리에서 셀트리온을 말씀드릴 때는 나쁘게 말씀드린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모멘텀 부분에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R&D를 통해서 기업 가치가 계속해서 끌어올려지는 그런 부분들 나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매출 대비 R&D 비중이 25%로 제약바이오 업계 중에는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R&D 확장에 따른 그 성장 프리미엄을 충분히 받아 나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셀트리온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램시마나 트룩시마, 허주마 이런 바이오 시밀러들 여전히 잘 나가고 전에 셀트리온 제약을 언급드릴 때 말씀드린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도 유럽 시판이 본격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기술적인 위치로 보나 아니면 실적 모멘텀으로 보나 또 이번 JP모그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셀트리온이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램시마 SC 관련된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발표할 것 같으니까 풍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보유하신 분들도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답답하셨을 겁니다. 20만원 선 회복이 참 쉽지가 않았던 셀트리온이었어요. 그런데 물론 올 한해를 내다보는 종목으로 꼽아주셨지만 그래서 연말에 이게 얼마까지 갈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정말 가늠하기 너무나 어렵지만 그래도 한 단기 정도는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는 라인 좀 그려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금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이 딱 20만원 선입니다. 정고점이기도 하고 차트를 조금 길게 봐도 20만원 선에서는 주가가 항상 한 번쯤 걸렸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도 아마 20만원 선이 강력한 저항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물론 길게 보자면 저는 25만원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보지면요. 단기적으로는 20만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20만원 선, 여기서 단기라는 것은 한 2개월, 2개월 이내 정도 기간 그 정도 보시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조금 더 길게 가시려면 20만원이 돌파되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가장 눈여겨봐야 할 업종 가운데 1번은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올해는 셀트리온이 빛을 바라는 해가 되길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봤고요. 다음 계속 보죠. 올 한해 베스트 업종 2, 뭘까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IT 부품주인데요. 제약바이오주 만큼이나 주목하셔야 될 섹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면 낙소효과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SK 아닉스가 정말 큰 폭 올라가면서 지수를 다 당겨놨고 그런데 IT 부품주는 그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는 게 사실상 분명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주에만 쏠렸던 수급이 IT 부품주, 장비주 밑으로 약간 퍼져나가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요. 두 번째로 큰 모멘텀이 5G 스마트폰, 폴더블 스마트폰입니다. 지금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사실 3년에서 4년 정도 역성장을 계속해서 보였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5G와 폴더블폰으로 인해서 플러스 성장으로 다시 전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기대감이 그만큼 상당히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폴더블 스마트폰에는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요. 힌지라든지 이런 경첩 비슷한 바 형태의 스마트폰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신규 부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KH 바텍이 또 큰 폭의 상승을 보였었고요. 그런 흐름들이 조금 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웨어러블 기기도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죠. 올해 가장 큰 성장을 보인 웨어러블 기기는 아이폰의 에어팟이라든지 갤럭시 버즈라든지 이어폰인데 선 없는 이어폰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끔 쓰고 있는데 편리하기는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시작 단계고 앞으로 송목형이라든지 목을 감싸는 형태라든지 웨어러블 기기가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기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IT 부품주가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IT 부품주는 성장이 정체된 섹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섹터로 올해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너무 광범위하네요. 범위가. 물론 새로운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 새로운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출시 이런 기대감 등등에서 어떤 점을 눈여겨볼까요? 워낙 기기들이 고사양 제품들이 되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는 부품도 너무 많아서 어느 쪽을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좁혀보면 카메라 모듈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다른 분들도 대부분 카메라 모듈을 많이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카메라가 많이 들어가고 고화소가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3D 카메라에 대한 장착률도 늘어날 것인데 3D 카메라는 당연히 기존 카메라보다 비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판매 단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 보니까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군들인데 그중에서도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던 종목군들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파트론이라든지 옵트론텍 이런 종목인데 오늘 탑픽으로 말씀드릴 건 이제 옵트론텍이긴 합니다. 고부가 그 광학 필터 부분의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멀티플 카메라에 대한 도입 그리고 카메라 부품 수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늘리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인 반등 이후에 눌림이 나왔고 5.12 평상을 타고 다시 한번 올라가 주려는 모습이어서 이것도 이제 제가 연중을 바라보고 가져온 종목이니까 단기간에 다이나믹하진 않겠지만 충분히 긴 호흡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카메라 모듈 업체들에 비해서는 크게 오르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옵트론테 그래도 이 종목도 그래도 지금 보유하신 분들 혹은 지금 단기로 좀 보실 분들을 위해서 단기 목표가 그래도 설정 좀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단기로 보면 역시 기술적으로는 8,000원입니다. 앞서 셀트리온과 좀 비슷해요. 상승하게 됐을 때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로 보실 분들은 8,000원에서 한 번 정도 끊어가시는 전략을 짜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흐름에 나는 크게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하신다면 현재 옵트론텍이 보여줄 올해 예상 실적 비교했을 때는 만원선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연말까지는요.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요. 1차 8,000원, 장기적으로는 만원 정도 보시고 보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옵트론텍을 IT 부품 업종의 탑픽으로 올려두고요. 역시 IT 부품 업종 또한 올해 잘 나갈 만한 업종으로 안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베스트 업종 3입니다. 어떤 쪽을 바라보게 될까요? 일단 우리가 예상하는 바이오 그리고 IT 다 나왔어요. 하나는 뭐가 될까요? 저평가 받고 있는 업종이 될까요? 어떤 걸까요? 공개해 주세요. 네. 저평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상을 아마 잘 못하셨을 것 같은 업종인데 어떤 건가요? 정유주입니다. 그래요? 왜요? 네. 일단은 국제유가가 무사항 추세가 어쨌든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이란 리스크가 또 오늘 갑자기 오늘 또 공교롭게 또 뉴스 터지면서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유가가 상승할 요인들이 발생을 한 상황이고 글로벌적으로도 미중 1차 협상이 진행이 됐으니까 원유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져요. 완만한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사우디의 아람코가 상장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우디는 고유가를 원할 거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 요건들이 유가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 상승에 따른 이제 재고 차익 기대감을 정유주들이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문제는 이제 정제마진 때문에 그동안 정유주가 못 갔습니다. 지금 정제마진이 마이너스권이에요. 보통 이제 정제마진이 한 4달러에서 5달러 수준까지 돼야지 손익분기점이다. 라고 하는데 2달러, 1달러도 아니고 마이너스입니다. 만들수록 손해니까 정말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유주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고 지금도 바닥권에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더 나빠지기는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해요. 바닥을 다 다졌다고 보고 아마 올해 빠른 시일 내내 플러스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익분기점까지 못 당겨줘도 소폭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빠른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올해 경기 회복이 글로벌적으로 어느 정도는 나타난다는 가정을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지 않을까. 추가적으로는 글로벌 원유수의 절반은 중국이 담당합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그 부양에 대한 드라이브를 강화시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정유주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참 그건 그 이슈는요. 그 외에 작년 하반기 들어서 2020년이 되면 IMO 2020이 이제 실시가 될 거다. 선박에도 친환경 규제가 이제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조선주뿐만이 아니라 정유주도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시각을 들은 바가 있는데 이슈는 쏙 들어갔지만 그래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건가요? 네. 플러스 알파 정도의 모멘텀 된다고 보고 있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IMO 2020은 황함유량 규제입니다. 선박에 황함유량을 크게 이제 낮춰라. 쉽게 말해서 배들이 너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니까 이것을 최대한 낮춰라. 이렇게 이제 규제를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정유 기술이 글로벌적으로도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는 정제된 그런 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역시 호재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포커스를 엄청 많이 두지는 않는데요. 플러스 알파 정도인 모멘텀이 될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유 업종 하면 이제 우리가 뭐 생각해 볼 만한 종목은 세 가지로 뭐 압축 되잖아요. 그중에 이제 탑픽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종목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유주의 탑픽을 맞추면 당연히 이제 SO1이에요. 이게 정유 사업 비중이 가장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높으니까요. GS도 높기는 한데 100%는 아니잖아요. SK이노베이션도 이제 전기차 배터리나 뭐 이런 부분에 모멘텀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데 SO1 같은 경우에는 정유 사업 비중이 확실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사 중에서는 SO1을 탑픽으로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지금 뭐 나쁘지 않은 위치라고 생각해요. 단기적인 하락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밀렸었는데 지금 주가가 조금 받쳐주는 양봉이 오늘 약간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10만 5천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정유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베스트 3를 꼽아 보았습니다. 제약 바이오에서부터 IT 부품 그리고 의외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업종으로 정유주까지 또 꼽아봤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 업종만큼은 좀 피하는 게 어때? 라는 팀장님의 아이디어를 또 챙겨둬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꼽아온 올해 워스트 그래서 저는 은행주를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거시적인 여건들이 확실히 좀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실적이 우려된다라는 측면이거든요. 어차피 주가라는 건 미래를 반영하니까요. 결국은 국내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지금 1.25% 역대 최저 기준금리입니다. 하지만 이주열 총재가 얼마 전에 간담회를 한 걸 보면 충분히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라는 언급들을 하고 있어요. 추가 인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과 대출의 마진을 벌리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익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 두 번째는 부동산 규제입니다. 지금 정부가 맘먹고 부동산을 정말 잡겠다. 15억 이상의 주택에는 아예 대출을 안 해줘요. 이건 정말 초강력 규제예요. 그래서 서울 고가 아파트 가격이 여기서 더 크게 올라가기가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 조금 위축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은행이 주택담보대출로 얻는 수익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축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으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일단 은행주가 배당을 좀 많이 확대를 하고 자사주 매입을 확대하고 이런 부분들은 작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이런 모습들을 더 보여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하방을 좀 단단하게 해줄 수는 있다고 보지만 투자에 대한 매력을 갖기에는 리스크 요인이 좀 너무 많다. 최근에 또 은행주가 살짝 올라왔다가 약간 조정이 받는데 다른 업종 대비해서도 확실히 좀 상단이 답답한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큰 업종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연말에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와 주나 했었던 은행주들인데 올 한해는 조금 보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자 라는 시각 먼저 챙겨보고요. 다음 궁금합니다. 다음 워스트는 어떤 걸까요? 그래서 다음 종목은 이제 아이티에요. 아이티요? 네. 아이티 대형주인데 앞에서 베스트로 아이티 부품 꼽아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상반되는데 그래서 아이티 대형주의 수급이 아이티 부품주로 아이티 대형주 네. 대형주입니다. 아이티 대형주의 수급이 아이티 부품주로 옮겨가지 않을까 이 정도의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티 대형주를 이제 뽑은 이유는 올해 반도체 어판 개선 사실상 이제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렘이라든지 뭐 랜드 가격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정말 확실한 어판 개선 신호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삼성전자나 SK아닉스가 올라올 만큼은 올라왔다 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물론 정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추가 상승 폭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무역 분쟁 해소라든지 반도체 어판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몰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아이티 대형주만 너무 집중적으로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쏠린 수급이 부품주 쪽으로 조금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른 아이티 섹터 대비해서도 삼성전자 SK아닉스가 확실히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괴리감을 많이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많이 올라가게 되면 하락하고 하락하면 또 올라가게 되고 균형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아닉스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의 삼성전자나 SK아닉스의 주가가 정당화가 되려면 비메모리 부분의 매출이 좀 받쳐줘야 됩니다. 실제 지금 주가도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직은 국내 업체들이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최고지만 비메모리 부분은 글로벌 점유율 5%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유율을 조금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당장 가능성이 크진 않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삼성전자 SK아닉스를 비롯한 상승포이 컸던 IT 대형주는 고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크게 지금의 급등한 폭을 상당 부분 돌려놓을 거다. 급락할 거다. 이런 걸 예측하시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업환계에서는 사실상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수를 조금 지지해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크게 밀린다라고 보지도 않지만 상단도 조금 막히는 흐름이 있을 수 있다. 삼성전자 SK아닉스 보유하고 계시다면 다른 종목 매매하시는 것보단 조금 지루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 좋긴 한데 그동안 급하게 올랐었던 이들 대형 주보다는 앞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IT 부품단에 놓여있는 그런 종목들 앞서 우리 토픽으로는 옵트론텍을 점검을 해봤는데요. 이런 종목들 쪽으로 매개가 쏠릴 가능성 한번 열어두고 지켜보겠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 워스트 업종이 될 것 같은데요. 공개해 주십시오. 어떤 쪽입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은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정치 테마 줄을 가지고 왔어요. 아니 정치 테마는 아니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수익률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팀장님 이거는 좀 지향해야 된다. 이런 시각에서 가지고 오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는 사실 예측이 제일 어렵고 잣대를 댈 게 없어요. 실적도 없고 차트 분석을 해도 사실 잘 안 맞아요. 정치 테마주는 유력 인사가 어떤 발언을 하냐에 따라서 또 어떤 식으로 종목이 엮이냐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도박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주식은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정말 리스크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좀 지향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어쨌든 정치 테마주는 아시겠지만 혈연 지연 확연으로 엮여서 움직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엮이고요. 근데 4월 15일 총선이 또 예정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여일 앞으로 다가온 거죠. 그렇죠. 지금부터 정치 테마주가 엄청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근데 사실 역대 정치 테마주의 흐름을 보면 시장이 안 좋을 때 더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국내 시장이 어쨌든 안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리스크하게 정치 테마주를 매매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정계 복귀한다라는 이슈로 안내가 써니전자 오늘도 써니전자 급등을 하는데 이런 흐름들이 언제까지 연장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따라가는 매매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근데 굳이 사실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최대 최소한 이제 저점에 있는 종목 혹은 조정이 한번 나온 종목 이런 종목군으로 보시는 게 좋지 이슈가 되면서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따라가는 매매는 절대적으로 자제하셔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 이게 종목 볼 것도 없는데 정치 테마주 말고 어떤 걸 봐야 되는데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조심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늘 이제 그 이벤트가 끝나고 소멸된 뒤 보면 사실상 정치 테마주로 이익 크게 보신 분들 그리 많지는 않으시거든요. 한번 현명한 판단을 좀 잘 내려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AR 인베스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올 한해를 빛낼 수 있을 만한 업종 그리고 조금은 보수적으로 피해야 할 만한 업종들 구분해서 한번 나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현진 팀장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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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